염원 모임? 으악 체력 쓰레기 된데 체력 쓰잇 체력 쓰잇 체력 쓰레기 체력 쓰레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오 이오 연막탄이다 연막탄 잘 떴네 오후다다 왓츠어 단단해지게 힝 힝 힝 모아서는 돈이 얼마나 많길래 돈도 얹고 다녀 힝 영생 수원만 겁나게 비는 힝 힝 어쩔 요 힝 요구는 쓰고 싶긴 한데 죽으면 다 무쇠소용이야 힝 라가블린 나온건 좋다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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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달원 상점 그 자튼 부채옥 후기 어디로 갈까? 오른쪽은 길이 좀 험하니까 왼쪽으로 갈까? 보랏빛 불의 정령 염원 이 정도서 쓰면 보내줘 잘 썼다 진짜 체력 많이 아꼈다 두 비퍼를 킹잉볼 재깨미 니 뿔 띄워둬라 아... 정신수양 열반 정신수양의 추월 쓰는게 더 쎄겠지 기도 기도 정신수양 예지 섞어서 쓰면 되겠다 아님 말고 정신수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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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훈복이 힘들수도 있겠다 짠깡깡 기독들 병폭 병분 병추 병 Todo 병..병도 너무 좋은 카드인데 뭐 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이쪽에 가서 엘리타 잡고 저기 가서 상점에 제거까지 하는게 벽붓 개쎄네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세네 팀 포션 먹어서 센거지만 그래도 뒤지게 세네 진짜 이축 오ð 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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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 사기 카드 진짜 많네. 밸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멤버십 나는 게 맞겠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무려 무려 그로를 4장이나 보고 앙호도까지 나를 얻는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빌두배 디백트도 밀집 두배 줘봐. 그래야 좀 성평성이 있는거 아닐까 힘 두배 독 두배 방어도 두배는 있는데 왜 밀집 두배 높지? 피해량 두배 피해량 두배도 있는데 빌두배 에너지 두배 줄게 현실 지배 현실 지배 현실 지배 는 필요가 없겠지 통찰 플러스 통찰 플러스 나오긴 하는데 추월이 4장 들어왔는데 그깟 통찰이 뭐가 중요할까 피라미드가 여긴데 나머지 두개가 0 0 어둠이 빡 딜만 아니었어도 막았네 3마리 빡 딜만 아니었어도 막았네 그걸 해냅니다 바로 현두미가 아 내 쌍슬곤 내가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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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격 강화하고 상설곤 주워버리고 마요풀 제거 저거 살만한데 4평 살만한데 안살래 기도는 하나 쓰는거보다 두개 쓰는게 훨씬 나은데 고민이 좀 되네 근데 결국에 지금 메인딜을 역분히 가져가기 때문에 강림별로 필요가 없어 지울 수 있으면 차라리 지우는게 나을정도 헬리퍼스 주면 잘 쓸 수 있는데 숫자 깻잇든 말든 그냥 그냥 일방적으로 편해 캐틀벨 지금이면 괜찮을 것 같네요 핫 보다 낫다 또한 사비 쓰레기인게 아닐까 암만 봐도 사비 젤 구려 담배 캐틀벨 스탑 중에 80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너무 잘나왔는데 중량 조짐 너놈의 추월은 왜 자꾸 나오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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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채 부채 이거 어 위장크림 안해도 강화 다 할 수 있겠지 강화 않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면 위장크림 사는게 낫겠네 60원밖에 안하는데 어 표창이다 아 아까 욕했던 아 아 아 아 에 으 으 으 거운여서 왔네 아 진짜 지금 격분이 격분 밸류 미쳤어 지금 전지쓸 만한데 전지쓸 근거 첫번째 미라솜 두번째 아이스크림 심지어 킹박집도 있네 제 아내를 저장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쉬워도 되는걸까요? 완 뿌우 완 뿌고 나발이고 뼈 완전 살 통째로 다 부술 수 있어서 필요 없다 완 쪽 완 쪽 관절 이외의 모든 걸 부술 수 있는데 왜 관절만 부숴야 되지? 관절만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장전할때 손절 다른 애들 잡을때는 별로 필요 없고 한 번에 잘 버렸다 이 정도면 달팽이가 너증저 할만하다 내가 달팽이였어도 이런 놈 싫었을때 한 번에 잘 버렸다 한 번에 잘 버렸다 한 번에 잘 버렸다 뭐지? 달팽이 튀었네 상대가 안되니까 힝 쓸어냈네 강력함을 주체할 수 없다 주네세다 그냥 싱싱한 어디있지 다 섬탑 부스러 왔습니다.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. 섬탑 박살내러 왔는데요. 계신거 다 압니다. 오픈업. 쾅쾅쾅. 정제된 혼돈보다는 도박군의 영역이 나을 것 같네요. 콕보는 마요에 쓰고 아예 나 손자레 써도 된다. 여기 뭐 어디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. 앗. 번넘길까? 아니다. 심장도 심장도 몇대 때리고 그래야지. 나만 때리는 건 너무하잖아. 아니 왜 천하무적 어디갔냐. 아니 글쎄. 자기가 천하무적이래. 자기가 심장이라는 사람인데. 자기가 천하무적이래. 그 무적특무적아님이랑 비슷한 거 아닐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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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톡VE 이즈톡VE 이즈톡V 이즈톡VE 이즈톡VE 0힐, 센터그래프 쓰레기였네 희단병 29힐 와 1100원 세이브 오졌다 멤버십이랑 합쳐서 1100원 세이브 1100원 세이브 한 것 치고는 별로 대단한 건 안 나온 것 같다 표창은 좋긴 했는데 표창 없어서도 뭐 그냥 연골 차이였기 때문에 찍찍이 상인의 애완동물입니다